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인천 센트윅 완벽이의 LC 강사 송비아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직청 직회에 대한 두 가지 팁과 그 팁을 응용한 제 강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Part 2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Part 2 문제는 신유형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려워하시는 파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유일하게 4개 파트 중에 귀를 100% 의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험장에서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잘 푸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원 틀어드릴게요. 자, 어떠셨습니까? 정답이 바로 나오셨나요? 자, 한번 먼저 스크립트를 확인하면서 어떤 문제였는지 살펴볼게요. 보시면 일단 Deadline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그래서 마감기한이 연장될 수, 끝, 있니, 15일까지라는 질문이었죠. 정답이 B가 되는 이유는, 어, 그러면 우리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건데 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줬어요. 그 말은 결국 Deadline을 연장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돼서 정답은 B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직청 직회가 되셔서 푸셨던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오답소거법으로 A와 C를 버리셨다면 잘 푸신 방법이었을 텐데, 그 오답소거법이 언제나 100%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청 직회를 위해서는 LC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완벽이의 LC 팁 첫 번째, LC는 스크립트를 버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RC 공부하듯이 LC를 오답 정리로 스크립트를 함께 펴고 확인하시는 분이 여럿 있으실 걸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스크립트를 보면, 아, 나 이거 알았었는데 왜 틀렸지? 아는 거 틀렸네?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시죠. 하지만 LC는 절대 듣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알았다라고 착각한 건 눈이 봐줬기 때문입니다. 절대 귀가 뚫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LC는 듣자마자 해석이 돼야 되는 직청 직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만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왜 스펠링대로 발음이 안 될까? 발음은 발음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는 단어들이 모아져 있을 때는 덩어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걸 정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준비해온 음원을 들으시면서 먼저 이 한글 발음, 즉 음원에서 직접 이 한글 발음처럼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 한글 발음은 도대체 내가 아는 어떤 영어 단어 발음 소리인지 그 소리를 한번 먼저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갈게요. 자, 문제를 평상시에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 이 단어는 아는 단어야 라고 익숙한 음원들이야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스펠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hoir라는 발음은 Acquire, 인수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Myer, Justin, Mission, 다 AD가 실제로는 스펠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C와 A, D로 시작하는 뭔가 동사, 동사의 A, D, A, C 발음은 특히나 우리 음원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먼저 아시면 그 다음부터 Justing만 들려도 아, 조절하는 거구나. How much is Admission fee? Admission fee? Admission fee? Admission fee? Exit은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Exit라고, 출구라고 우리가 계속 노래를 불렀던 그 단어가 실제 음원에서는 Exiting. Exiting are bus. 나가다, 내리다. 라고 들리거나 그 다음 Steemate. Estimates. 스펠링을 외우기 좋게 그냥 발음 연습을 하셨다면 실제 음원에서는 LC를 위해서는 Estimate. Estimates. 이라고 발음을 공부하셔야 오히려 더 듣자마자 정답이 잘 풀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한번 연결소리, 즉 연음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처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그 음원 부문을 제가 실제 음원에서 소리나는 한글을 갖고 와봤어요. 온알라워스, 크룬터, 크룬터포릿, 마르나렉저비션 자, 이런 이상한 한글은 과연 어떤 영어의 발음에서 나오는 소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들어볼게요. 자, 어떠셨습니까? 뭔가 혼돈이 생기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스펠링, 어떤 스펠링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단어인지 한번 보실게요. 네, will, not의 줄임 발음 온트로 시작해서 온알라워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온알라워스, 온알라워스, 이게 여러분이 듣자마자 허락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들렸을까요? 그 다음, couldn't afford it, 크룬터포릿, 크룬터포릿 이런 식으로 발음이 연결돼서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심지어 현대미술전시회라는 행사 이름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modern art exhibition, modern art exhibition이 아니라 modern art exhibition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소리 자체를 기억하셔야 아, 지금 전시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리 사전에 라고 뜻하는 in advance, in advance. 백날 그렇게 스펠링 외워봤자 우리 음원에서는 in advance, in advance. 영국 발음 in advance, in advance 라고 들리면 어, 뭐지? 내가 하는 단어인가? 라고 당황하실 거예요. 그 다음, should have pp 라고 rc에서 많이 많이 배우셨던 후의 뜻, should have brought, 여기 날씨 추웠나 봐요. 그래서 we should more clothes, you should brought more clothes. 아, 우리가 옷을 더 갖고 왔었어야 됐는데, should have brought 가 아니라 should have brought, should have brought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 소리를 먼저 공부하셨으면 훨씬 더 음원을 들으실 때, 아, 이거 후에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나 아는 건데, 아, 이제는 들리네 라고 확인도 하실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앞서서 두 가지 과정을 한 번 예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 연결, 연결되는 소리, 연음 과정과 그 다음에 스펠링은 언제나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음원으로 들을 수 없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아, 이렇게 단어는 소리, 발음을 먼저 공부해야 lc가 된다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완벽이 lc 팁 두 번째는, lc는 아는 발음만큼 들린다 입니다. 무슨 사람들은 아는 만큼 들려, 많이 알면 많이 들을 거야.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많이 알아도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발음을 몰랐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다 같은 영어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장에서 들으실 성우들은 북미 출신뿐만이 아니죠. 영국과 호주 발음, 오히려 더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는 단어인데도, 같은 영어인데도 왜 발음을 이렇게 다르게 하지? 에 따라서 내가 원래부터 몰랐던 단어인가? 라고 착각, 그리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호주 발음은 그 한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발음을 하는지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발음 규칙부터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의문을 들으실 부분은 이 두 문장인데요. 어, 그는 잡지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미 바이크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라는 걸 미국 발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 번 보실게요.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네, 흔히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 letter, 주문이라고 할 때 order, 라고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미국 발음은 중간에 d와 t가 있으면 그 발음은 거의 리을 발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ditor라고 하지 않고 editor, editor, editor라는 발음으로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튼이라고 나는 모든 발음은 거의 은소를 해주기 마련인데요. 심지어 산을 봐라, look at the mountain, 보다는 look at the mountain, mountain이라는 발음이 더 익숙하신 분도 많으실 건데요. 그 이유는 튼 발음, 스펠링과는 상관없이 튼 발음이 나면 모두, 모두 은 발음으로 나는 게 미국 발음의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과 호주의 발음을 한 번 구별해 볼게요. 자, 일단 음원을 1번과 2번만 먼저 들어보실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미 스크립트에 표시해 왔듯이 r, 받침 r 발음은, 굴려주는 받침 r 발음은 거의 무시되는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assortment, shirt, door, staircase 이렇게 들릴 거면 아, r 발음을 무시한 영국 발음이 있구나 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3, 4번은 미리 지금 제가 빨간색 표기로 스크립트 써왔죠.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advertisement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번 영국과 호주 발음 비교해 보실게요. 가보죠.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네, 아까 발음, 스펠링대로 읽어주지 않는다라는 규칙에서 a, d가 시작되면 뭔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역시나 영국과 호주도 발음을 advertisement이라고 광고를 뜻할 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advertise 뿐만이 아니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 틀릴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예문에는 꽃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보일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병, vase라는 발음을 영국 발음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실게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vase라고 흔히 알고 있던 영국 발음 vase라고 들렸겠죠. 그래서 꽃병 하나는 vase겠고요. 그 다음에 꽃병이 여러 개 있으면 vases, vases 이렇게 들려도 여러분은 part 1 문제를 더 똑똑하게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음원이 듣고 싶어지는 수업 제 비아쌤의 LC에서는 첫 번째, 스크립트를 버리고 단어 고유의 발음 연습, 연음 연습을 통해서 직청, 직회에 다가갈 것이고요. 두 번째, 아는 발음만큼 들린다고 했던 것처럼 미국, 영국, 호주 발음을 나라별로 구별하면서 직청, 직회를 한 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art 3, 4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신유형에서 여러분이 시각자료부터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쉬운 신유형이 바로 도표 문제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제 수업에 들어오시면 정해져 있는 규칙, 도표일 때 풀 수 있는 그 규칙 한 번만 잘 배우시면 앞으로 도표 문제는 정말 쉬워질 것이고요. 문제는 오히려 따옴표 문제예요.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의 맥락에 우리는 듣자마자 어떤 부분을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준비하는 연습을 제 수업에서 같이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LC이지만 part 3, 4는요. 일단 독해력도 승부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얼마나 빨리 내가 독해를 해놓고 들어내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과 보기 점점 길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다잡을 수 있을까? 바로 센토익, LC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음원이 점점 듣고 싶어지는 강의, 여러분의 영어기를 만들어드리고 바로 직청직회를 통해서 LC 문제를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생생한 강의 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인천, 센토익, 완벽이의 LC 송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